왜 안 오는 거야, 일찍 오던 애가. 뭐예요, 광대리님? 연예인인 줄? 오늘 무슨 날이에요? 아, 아니에요, 그런 거. 우와, 자기 너무 예쁘다. 저 사실 희연 씨랑 토요일에 쇼핑 갔었거든요. 그래서 겸사겸사. 잘했다, 그쵸? 여은아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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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, 나와. 아, 자기야. 내 여자친구 맞지? 아직 몰라보겠다. 자기 놀래켜주려고 했지. 아, 깜짝 놀랐네. 자기야. 근데 안경 벗으니까 되게 다른 사람 같다, 예뻐. 강대리님 안경 벗은 모습 처음 본 사람처럼 말씀하시네요. 에이, 처음 보는 거겠습니까? 늘 새로워서 그렇지. 아, 새로워. 아, 새로워. 아, 새로워. 아, 새로워. 아, 새로워. 미안합니다, 미안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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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장님, 제가 치울게요. 그럼 부탁 좀 하죠. 에, 에? 아잇. 오늘... 그 출근복장이 좀 아닌 것 같네요. 네? 어, 저 누가 봐도 출근복장인데 왜... 지적... 가세요. 아, 그 안경 벗은 걸 처음 봐서 내가 그렇게 느꼈나봐요. 그럼 이만. 어제도 보셨는데. 응. 어젠 주말이었고 회사에서는 처음이니까. 아... 응? 그러고 보니까 부장님도 렌즈 끼셨네요. 어, 그러네. 부장님. 훨씬 멋있으세요. 그래서 느낌이 좀 달라 보였구나. 훨씬 더 좋아... 아... 아, 그... 렌즈 같이 맞춘 거야? 뭐야, 소리야. 아니, 그... 자리 안 가?